아이고, 뭐라 얘기를 해야 되지? 자, 우리 기주님이 큰 마음을 먹으셔야 될 것 같다. 올해 사사운의 사사운의 기운만이 아니라 올해 내가 어떤 변동의 시기 그리고 마음의 강함 그리고 마음의 진념, 각오 이런 것들이 무척이나 많아야 되는 한 해야.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 그래도 잘못이 나한테 화살로 돌아오고 앉아있고 비난해, 비판해. 나는 아예 높은 자리를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를 가지 그랬니. 언니가 사람들의 질투, 치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야. 왠지 모르게 잘해낼 것 같거든. 왠지 모르게 완벽하지 않은데 완벽해 깐깐깐깐깐하고 깔끔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언니한테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시샘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시샘이 많았다는 뜻이야. 언니는 학문으로 가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내가 장사를 하고 그러니까 관직으로 가셔야 되는 양반 중에 하나야. 아니면 내가 교사가 된다든 교수가 된다든 뭔가 내가 공무원이 된다든 이런 걸로 움직여서 내가 인정을 받고 승진수에 올라가야 되는 순대. 꺾였다. 꺾였다는 건 사사함. 지금 언니 놀고 있어야 되거든. 네 놀고 있죠. 그지. 네. 일을 안 하면서 결혼했죠. 네.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에 아이를 낳고 나서에 그게 아니라 언니는 일을 하셨던 분이야. 네. 일을 하셨던 분인데 때 아니게 작년부터에 들어오는 수가. 응. 좋지를 못하고 그럼 우리가 바람이라 그래. 응. 사람의 인의 바람 응 어떤 바람 뭐. 뭐 몇 탄이 났으면 산바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본인 수선에서는 나의 사주의 팔자에 질투할 시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 그래서 언니가 지금 놀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지를 모르게 본인도 머리를 고심하면서 우리가 왜 수험생들 마냥 고심하면서 지금 뭔가 가고 그리고 결과물이 나와야 돼서 뭔지 다 징그럽고 지겨워서 새로운 일을. 응. 내가 뭔가를 접목하고 새로운 거를 내가 다시 위해서 그걸 위해서 나이는 이제 들었지만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앞을 가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셔. 응. 맞습니다. 맞죠. 어. 뭐 여기서 틀렸어도 하나 틀렸지만 그래도 다 맞은 것 같아. 응. 자. 그러다 보니. 속이 속이 아니다. 내 일자리도 속이 아닌데 아까 여기 이제 남편 거 넣었어요. 넌 근데 어떻게 살아니 소리가 나와 거두절미하고. 어. 가정 지키기 힘들었습니다. 어. 솔직히. 근데 지금도 가정을 지킬까 말까 고민이 들어왔어. 응. 근데 한 70%는. 뭐 근데 미안해요. 이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혼을 해야 되나? 응. 이게 너무 5대 5에서 넘어섰어요. 근데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중에 우리 엄마야. 응? 아이 있죠. 네. 아이 때문에. 네. 나 혼자의 몸이었으면 고민거리도 안 해. 우리 엄마가요. 응. 근데 왜 이렇게 드문드문댔어? 응? 충분히 예의를 거치고 살아갈 수 있고 충분히 얘기로서 풀 수 있는 게 기준임인데. 네. 뭔 얘기를 하려면 이제 거기 하다못해 남편이랑도 관계에 있어서. 네. 이것도 내가 지금 뭔지 모르게 질타를 받게 생겼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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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남편이 책임감은 있어 보이는데 내 편이 돼주질 못해 지금. 응. 우리 기준임아. 응. 근데 왜 이렇게 조금 서운해요? 서운. 어. 이 서운한 감정은 실은. 지나갔어? 조금 지나갔어요. 그래서 불은 꺼졌어요? 네. 불은 꺼졌고 지금은 잔재 정도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 올해부터는 뭔가 제가 다른 길로 가고자 하면서부터는 그냥. 지켜. 네. 이혼할 것 같았으면 진작에 했어. 그렇죠. 이제 2, 3년부터 해. 왜냐하면 나의 바람이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어떤 남편과의 부부 관계도 있지만. 아이들 생각하면 어떤 이유든 간에. 뭐 불화가 조금 없지 않아는 있는데. 이혼을 할 것 같았으면 진작에 했어. 그렇죠. 근데 지금 이혼을 해볼까 안 해볼까 70%까지 갔던 거예요 엄마가.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그리고 서운하고 섭섭한 부분도 있는데. 이걸 갖다 이유를 달자니 이유 같지 않은 이유가 이혼의 사유거든 지금. 이유 아닌 이유.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와 그냥 차라리 붉어졌다 그러면 그거 갖고 내가 뭐 이렇게 어떻게 댐벼라도 보고 따져라도 보고 진짜 이렇게 이렇게 팔을 해도 끄질러 보겠는데. 그런데 아리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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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운세에 있다 보니까 남편과의 이혼을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어떻게 보면 남편과의 관계는 항상 제3자의 어떤 개입 때문이었죠. 시댁? 그렇죠. 제3자라면 모든 게 다 시댁이야. 그런데 거기서 이제 서운한 바람이 조금은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랬잖아 우리 기준이면. 잘해주고도 뺨 맞는 형국이야. 그런데 그거를 내가 내세우자니 본인이 어떤 뭐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뭐라고 해야 되냐면 고부간의 갈등이라고 해야 되니 뭐야 그게 뭐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내막을 모르겠어요. 아리송이랑 표현 밖에 안 나와요. 어휴 풀면은 그것만 해도 뭐 책이 열 권 나오니까. 아리송. 왜냐하면 뭐 누가 보면 구박. 아 네가 뭐 이래서 지금 슬퍼서. 그게 아니라 멘탈을 이겼어요. 그건 아니에요. 이겨놨어요. 이겨놨어서 그냥 유아하게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꽂힐 것 같아서 우리 언니가 그렇게 가시는 분 중에 하나다. 그러나 그건 눈 닫아라. 그건 눈 닫아라. 어 누구예요. 뭐 시아버지야 시어머니야. 시어머니. 시엄마. 어쨌든 그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변사가 많아나서. 변사가 많아나서 나한테의 그 뭐지. 그렇다고 탓을 할 수도 없어.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어르신이니까 내가 뭐라고도 할 수도 없지만. 이걸 보고 있자니 참 속도 상했을 거고 막 그랬어. 그랬을 때에. 뭐. 아이들을 누가 키우는 거야. 엄마 키우는 거야. 네. 실은 아이들한테 영향이 가서 지금은 단절 상태고요. 제가. 끊어야 돼요. 그리고 뭐 언젠가는 볼 수. 보길 날이 올 수 있겠지만. 이게. 결정. 아까 처음부터 그랬죠. 결단. 결정. 이런 걸로 해야 되고. 뭐 괘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시댁에서 봤을 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남편과에도 없지 않아. 오해. 이게 남들은 뭐. 서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고 생각이 차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가지고 나서 구타 이런 건 아니에요. 엄마야. 그런데 나도 모르게 왜 내가 믿나. 왜 내 자식까지. 그런데 내가 미웠어도 당신의 아들의 자식인데. 이뻐라 어엿봐라. 왜 보통 손자, 손녀들을 맞이하는 할머니들의 그게 아니라. 좀 특이하세요. 어떻게 좋게 표현하면 특이하다. 그래서. 자. 시엄마 욕하고 싶지 않아요. 시엄마한테 당한 건 많은데. 뭐. 이제는 그지런 시기도 지났고요. 그런 부분이라고. 당했다기보다는 내가 풀어놓으면 엄청난데. 풀고 싶지는 않아 이제. 그리고 어차피 지난 일이고. 그리고 내가 결정을 했고. 그러니 네 품에서 키워라. 그리고 그분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건. 자식한테 아직은 해대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데에서도 남편한테 잘해라. 그냥 다 내렸으니까. 잘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지금 새 출발을 해야 되는 부분. 내가 다시 새로운 계기로 새로운 계획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니. 서러워도 마라. 우울함도 마라. 긍정적인 마인드를 살아가려고 하지만. 언니 속에서도 고뇌와 아픔과 눈물을 분명히 흘리고 쓰리 쓴. 이거를 내가 내 스스로가 후시든을 바르면서 내가 이겨서 여기까지 왔다. 맞습니다. 왔다. 그래서 솔직히 따지면 문제가 있었으면 점집에 오지도 못했을 거야. 그 문제 얘기할까 봐. 그리고 막 울고 불고. 어차피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제는 좀 마음이 잔잔해지니. 이렇게 모리점설에도 당첨이 돼서 와서. 이 얘기를 해도 이제는 묻어내진 거야. 솔직히. 그래서 그 얘기는 멘탈. 멘붕에서 이겨냈다. 그러나 올해 4.45입니다. 4.45 때는 내가 노력한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리고 내가 원래는 승진수로 인해서라도 내가 좋은 문서를 작년부터 가졌었어야 되는데. 그 문서를 내가 가지질 못하고. 나는 내가 내 스스로가 자천을 해버린 거야. 포기를 했다는 뜻이야. 그럼 운을 포기를 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를 꽉 안 물어라. 그리고 뭐를 준비를 하시나요? 올해부터. 딱 올해 정초부터. 그냥 몇 년 동안 고민을 했죠. 제가 가던 길이 A였으면. 고대로 갈 것인지 B로 갈 것인지. 옆길로 아예 다른 걸. 아예 다른 방향으로 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이제 학교 들어가서. 다시 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여섯? 마흔여섯? 네. 그쯤이나 돼서 내가 뭔가 그래도 이제 더 활기차게 내가 더 마음을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희망의 끈이 그때까지 있습니다. 그러니 올해 4.45은 내가 이걸 갖고 가면서 조금 더 열심히 하세요. 더 열심히 하고. 이 길이 맞나 안 맞나는 이미 끝났어. 네. 이미 끝났다고. 그냥 가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다시 A길로 갔던 걸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 B길로 새로 인생을 가셨으면 좋겠고. 본인 같은 경우가 내 사주가 어딘 보살의 사주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절에 가서 빌든 이런 곳에 빌든 촛불이 있는 건 꺼놓지 말아. 왜? 해가 되는 건 조금 걸르자. 그리고 나 혼자만 보면 이게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고. 아이들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다못해 비는 공덕마저는 그래도 버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는. 그래서 그 길이 나는 해낼 것 같아요. 해낼 것 같고 거기에 만족함에 떠서 또 다른 인생을 재미로 또 다른 계획으로 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눈물 많이 흘렸다 고생 많이 했다라고 하셔. 이혼은 안 되니 이혼은 하지 말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보면 복수도 아니지만 어느 때가 되고 시가 되고 했을 때. 그때 가서 조금 지금은 남편부터 풀어놓고 그때 가서 아이를 안 보여줄 수는 없지만 내가 데리고 갔다가 시간이 되면 데리고 오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움직여라. 아이들도 교육에 영향이 좋지가 못해요. 시댁에 그렇게 막 예를 들어서 어쩌다 보내고 이러면 교육에 영향이 그렇게 좋게 비치지 못합니다. 그리 바에는 단절한 걸 지금 조금은 더 단절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그런 생각이에요. 아직은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얼굴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이 마음에 걸리죠. 그런데 전화는 자주 드려요. 전화 되면 엮일까 봐 그럴까 봐 그래도 호기하고 시라도 생신날이든 도리는 하시라 이 소리야. 왜 내 남편이 있으니까. 그 도리는 하고 전화 정도까지는 제가 이만이만 하니까 이렇게 됐어요까지는 할 수 있으면 시간이 몇 개월 후에라도 지내서 전화를 해도 드릴 수 있고 안보라도 물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열심히 준비하신 거 길에 그 길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길에 분명히 흥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좋은 결과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조금 더 기억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한다고 내가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 다 못하고 자꾸 밀린 숙제들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마음 조금 더 정리하시고. 올해 사사원이야. 내가 사사원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돼요. 구설도 내가 쌓이면 안 되고. 그래서 올해는 그냥 가만히 내 거 공부만 하면서 내 길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직장 들어간다고 그래서 구설이 안 없어지진 않아. 언니가 구설이 많아서 그래. 아 그래요.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제가 이 업과 관련된 어떤 뭐 하나를 차린다든지. 괜찮아요. 올해. 올해. 올해는 힘들까요? 올해는 조금. 사사원에 막혀 있어요. 그러니 비르세요. 그런데 놀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치? 네. 가을쯤 지나가서. 가을 지나가서. 지나가서. 지금 뭐 당장 봄 여름절로 차리기에는 너무 운이 빡빡해요. 빡빡하고 또 본인이 완벽하게 차려내지는 못할 것 같으니까. 조금 더 한 3달, 4달. 그렇게 내가 완전하게 준비를 해놓고 나서. 가을 가서 그렇게 차려도. 처음부터 흥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놀고 있지는 않을 거니. 그렇게 움직여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가을 지나서. 그러면 우선 아무튼 이 공부 자체가 되게 오래 해야 되는 공부이긴 해요. 제가 하고자 하는 게 길게, 오래, 깊게.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경제적인 것도 좀 받쳐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긴 한데. 물론 아이도 어려서 좀 키워내야 되고. 그런데 제가 올해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그런 의뢰는 받았는데. 정치 관련해서는 제가 올해 어떤 뭐 구의원이면 구의원 어떤 자리를 하나 맡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긴 힘들어요.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됩니다. 마흔여섯 가셔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사사올때는 괜히 그랬다가 욕망 먹고 어려운 자리면 가고. 남이 다 저질러 놓은 자리에 가서 수습하기 바빠 죽겠고. 그러니 조금 더 어떤 거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하시고. 아까도 그렇죠. 공직으로 가서 교수가 되든 교사가 되든 큰 공직을 맡았어야 된다고. 학문으로 계속 갔었어야 된다고. 그런데 언니 운세가. 그러지를 못하는 운세고. 분명히 조력자들이 있다가도 사그러지고. 내 흰과 백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흰과 백 나라는 이름 석자 성명을 계속해서. 어딘가에서도 내가 내 세력을 키워야 되고 이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정치를 한다라게 보이기에는 그 올해 수저는 그거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그 연줄로 연줄로 돈을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건 정당성으로 했을 때 가능합니다. 알겠죠. 연줄로 먹고 산다. 살 수는 있어요. 사람의 귀인이 많은데 많지는 않아. 나를 옹호한 자들은 많다라고 해야 돼. 실질적으로 내가 먹어갈 수 있는 건 못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설들이 조금 늘 쌓여서 구설을 조금 젖었으면 좋겠고. 올해 사사운이. 원래는요. 눈도 안 보라고 사사운 때는 운이 안 좋은 사람들은. 올해도 빌어가라 풀어가라 라고 하셨어. 그런 부분이 좀 없잖아요. 있어요. 이 부모님이 다 잠깐만. 그건 조금 이따 끄고 얘기할게요. 어쨌든 그래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올해 내가 마음먹은 대로 결단. 계획. 그대로 가다 보면 마흔 녀석이 분명히 결실을 맺는다. 마흔 녀석이요. 그러니 그렇게 참고 준비를 해라. 그러나 거기 속에서 분명히 빛이 보일 거다. 어차피 큰 맘 먹고 옆길로 센 거다. 네. 그죠.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거 다 아깝지만 다 무너뜨렸다. 그러니 그건 잿더미는 잿더미대로 냅두고 다시 새로운 인쇄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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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